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를 혹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옛날에 끝난 경기 있잖아요 그거 재방송하는 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금 생각나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특히 그 결과가 우리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긴 경기예요 그 경기를 볼 때 참 마음이 편안하고 더 흐뭇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만약에 그 경기가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한 경기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지고 있다 형편없이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생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에 있었던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을 봐도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와 똑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뭐가 믿음이겠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맞는 말이죠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미래에 있을 승리와 그 평안을 끌어당겨서 현재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인생에 이렇게 긴, 지금까지 온 긴 세월을 일직선으로 쫙 보았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초기에 이렇게 있었을 그 시점에요 그보다 더 옛날이었던 저의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혼자서 쯧쯧 했던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고 위태위태하게 살았던 그 세월들이 저의 대학 시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는 제가 엄마, 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고 매일매일 저희 방세부터, 먹는 것부터, 학비부터, 책값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조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했겠어요 약대는, 약학대학은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넉넉하게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기는 했어도 그 바람에 학교 성적이 또 엉망이에요 알바를 한들 제가 아무런 어떤 조력자가 없는 그런 서울에서 저희 집은 부산이었으니까 서울에서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면 생활비 조달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기도했었고 금식기도를 또 많이 했었어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좀 힘겹게 힘겹게 하여튼 위태위태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약사로서 이제 안정된 어떤 생활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이제 남편이 신학생이고 저도 또 금방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고 제가 혼자 벌어가지고 남편 학비랑 생활비랑 이런 거를 다 쓰니까 항상 모자라고 빠듯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롭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정한 수입은 들어오니까 그때 제 시점에서 제 시각에서 저의 과거 대학생 때를 돌아보니까 대학생이었던 제가 너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안 됐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불안했던 제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대학도 졸업하고 약사면허도 다 딸 줄 알았다면 휴학도 한 번 하지 않고 무사히 대학을 잘 졸업할 이런 결말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때 내가 좀 덜 불안했어도 됐는데 내가 너무 나를 채찍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몸도 훨씬 더 많이 축나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회에 비슷한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나간 과거를 보면 그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것이 해결이 된 그거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뭐 하루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힘들어했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성이 들지만 지금 현재 또 여기서 무슨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세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요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성전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부러 차를 몰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가는 차 안에서부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 같은 데 가서 진통제 주사를 하나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들고 내 몸이 좀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또 오후 일을 해요 오후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그 약발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또 막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어느 땐가 제가 일기에 써놓긴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9월 어느 때쯤인가 제가 저희 금요예배, 저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금요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묵사님이 통성기도도 많이 시키고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고 좀 그런 집회를 하거든요 금요일 한 날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때 준비 찬양을 하고 이렇게 아직 설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속으로 부르시셨던지 그때 그 찬양 속에 저한테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찬양은 그냥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속에 막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다라는 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풍랑 속에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풍랑이 있는 검은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성경에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4차원의 그런 세계가 저한테 펼쳐진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예수님이 저한테로 걸어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 말씀을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저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제 남편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뭔지 저는 전혀 몰랐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날 본문이 그거였어요 보금서에 나와있는 풍랑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 그 찬양 속에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오는 그 풍경을 제가 그냥 보았잖아요 그게 설교를 듣는 중에도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은 계속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풍랑 속에서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우니 더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놀랍게도요 저한테 그 평안이 지속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물론 제가 그때도 계속 하루 3번씩 성전에 가기는 했는데요 성전에 가기 직전에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통증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 것 같은 조짐이 들 때마다 제가 풍랑위로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한번 곱씹고 나면 그 사흘 이렇게 통증처럼 몰려오는 그 두려움이 탁 가라앉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그런 일을 한 10번 이상씩 이렇게 하면 그냥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제가 문제는 올해 또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새 제가 아침하고 저녁에만 교회를 가고 점심때는 이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매일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또 지난 겨울을 하고 또 올해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가을 좀 되면서부터 저한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 하루 3번씩 성전 가서 너무 좋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올해는 제가 방법을 좀 바꿔서 아침에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 옆에 살기를 원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 교회 성전에서 저희 집이 한 5분 거리예요 걸어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집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집 와서 너무 그래서 제가 하루 두 번씩 성전에 갈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 아예 시간을 따로 떼서 내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성전에 가서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혼자서 한 3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또 마련이 된 거죠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요 뭐냐면 어차피 이번 일도 작년 일처럼 승리로 끝날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저는 편안하게 끝날 건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 너무 힘든 거죠 승리로 끝날 거를 아는데도 그 승리의 어떤 평안이나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로 끌어오지를 못해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래에 있을 그 승리를 현재로 탁 끌어와서 그 미래에 있을 승리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그냥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거고요 특별하게 예수님 앞에 더 나가서 그분께 간고하는 습관을 드리는 거죠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성전에 갔지만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 분량이 좀 부족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더 한 30분 40분 길게는 한 시간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것이 딱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나는 또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불안하다면 여러분 그 전에 하지 않던 특별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오셔가지고 그날부로 미래에 누릴 그 평안을 그냥 다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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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